슬램머라 슬램머라 아 꼬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꼬지를 맛있게 한번 구워서 한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통부터 한번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올려보고 꼬지 아우 다 기름이 나오면서 불이 빨래 들어가려고 하냐 자 오늘은 여전히 여전히 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요 하나 빠진다 오 네 소스 아 아 아 아 아 뜨거 아 꽈리고추 요 구워먹으면 맛있거든요 살짝 자 약잎닉 고소스 찍어서 아 아 아 mercado 仇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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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음... 많이 호두를 달았습니다 웬만큼 거의 다 익었고 살짝 한번 뒤집어주고 야 이거 꼬치구의 연기가 진짜 많이 나는구나 아 숯불은 좀 진짜 많이 오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댓글날 향이 흥미나게 쫙 들어오네 으음 어우 자자 으음 아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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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토닉 옹차 요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술을 먼저 넣어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이러면 더 진짜 어마어마한 맛이 날 것 같아요 또.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 채소도 같이 이렇게 딱 구워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. 편식하시면 안 돼요.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. 아니 아스파라거스는 채소인데 유니크함이 있어요. 이게 자체에요. 이야 이것 하니까 달달해져 더 맛있네. 연골 연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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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 슬래머 슬래머 4,3,4 아 so 1,2,3 1,2 1,3 2,3 2,3 6 3 아으! 이거 막걸라 녹쥬하이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아우 와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치기가 좀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편한 맘 되시고 저는 또 다음 라이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